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에서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을 좀 어렵다기 보다는 조금 헷갈리는 내용을 좀 배웠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 우리가 어 폴더를 여기에서 작업영역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폴더 하나 만들고 어 폴더는 19장 이죠 그죠 19장 하고 우리가 글래스 클래스죠 그죠 클래스 클래스 음 중급 이라고 이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구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위에 있던 어 우리가 어 요고 어 새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라이브러리 를 라이브러리 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라이브러리 를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역시 지금까지 해왔듯이 우리가 한번 음 음 문제가 또 어 여기서 새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요 어 이미지 즉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라이브러리 를 하나 붙여 놓구요 자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18장을 닫고 19장에 들어와 가지고요 어 여기서 컨트롤 n 해서 컨트롤 s 하고 어 우리가 이제 어 여기에다가 어 어 ex 0 1.0 어 뭐죠 음 아 19장 맞는데 그죠 어 어 예 x 해서 새 파일을 만들구요 어 어 했는데 그죠 어 예 거 컨트롤 s 해서 어 어 ex html 어 왜 그러죠 어 잠깐만요 어 제가 좀 확인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아 제가 여기 지금 18장 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네요 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 19장 으로 이제 가야 되죠 그죠 19장 으로 가서 자 ex 0 1.1 점 html 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어 앞에서 살펴봤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 한번 직접 우리가 눈으로 눈으로 확인을 해보는게 가장 중요한 가장 어 핵심 포인트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자 택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디스 해서 어 우리가 디스 다시 에 디스에 디스의 정체라고 할까요 어 디스에 디스의 정체 어 아 요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 를 이제 땡겨 와야 되겠죠 그죠 어 스크립트 를 땡겨 오고 그리고 src 를 해서 자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립트 를 하고 자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죠 어 여기서 만드는데 어 일단 디스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시피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펑션 해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마이클래스 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대문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클래스 입니다 그죠 클래스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 어 디스 점 프라퍼티 를 뭐 프라퍼티 를 하나 만들어 줄까요 어 프라 퍼티 원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우리가 어 어 밸류 원 이라고 한번 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음 메서드 도 한번 이제 요거는 지금 클래스를 만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 타입으로 우리가 이제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메서드 정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어 클래스 만드는 방법이 4가지가 있었다 그죠 그 중에서 어 일단 프로토 타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 마이 아이고 반드시 요거 하고 동일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점 하고 자 아이고 점 프로토 그죠 프로토 프로토 타입이 되어 갔나요 어 그죠 프로토 타입 에다가 자 메서드를 하나 정의를 해가지고 어 메서드 원 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펑션을 정의를 해 주면 되죠 정의를 하고 어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 어떠한 내용을 이제 작성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어 여기에서 이제 알러트 그죠 알러트 해가지고 어 여기에서 어 디스 점 프라퍼티 원 이런 얘기가 얘기가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멤버 변수와 같은 그러한 개념을 지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생성한 거에요 그죠 클래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이거를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가지고 어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자 바 해가지고요 바 뭐 클래스 뭐 이렇게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유 하면 되죠 그죠 유 하고 그 다음에 마이 클래스 해서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됐어요 아 클래스 클래스를 하지 말고요 그냥 마이 라고 할까요 마이 라고 왜냐하면 클래스가 그 정해져 있는 예약어 같아가지고 지금 에러가 올라오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이 하면 어떻게 되요 여기서 닷트 연산자 접근 연산자를 써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호출하면 되겠습니까 레서드 원을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이때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지금 디스가 어 이때는 디스가 지금 객체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를 여러분들은 어 우리가 이런 시간에서 공부를 했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기서 메서드 원을 이제 호출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디스는 객체단에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 프로퍼티 값은 현재 밸류 원이다 그죠 밸류 원이니까 당연히 밸류 원이 찍히겠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죠 이렇게 밸류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디스가 디스라는 놈이 아이고 디스가 뭐예요 객체단 소속이죠 객체단에 있는 객체단에 있는 디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디스가 된다 그죠 우리가 우리가 일반 함수에 그리고 중첩함수에 들어갈 때는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윈도우에 소속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놓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2x02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디스의 정체에서 이거는 마이너스 2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디스의 일로우 이렇게 제목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거는 우리가 객체단에서는 디스가 유연산자에 의해서 그죠 유연산자에 의해서 디스가 객체단의 디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한번 지어 볼게요 지어 보는데 한번 이제 디스가 어떻게 이제 내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자 바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데이터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1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전역변수에요 그죠 전역변수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죠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는데 자 펑션 아이고 펑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우터 라고 이제 한번 줘보죠 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소문자로 줬기 때문에 함수에요 그죠 함수기 때문에 함수를 생성한다 함수 생성 함수 생성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디스 디스 아이고 디스 점 그리고 데이터 어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다가 20을 줬어요 그죠 20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데이터 하고 다시 여기다가 30을 다시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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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의 디스는 누구의 디스입니까 객체 단은 아니죠 그죠 이거는 윈도우 단이에요 함수는 윈도우 단이에요 윈도우 소속 윈도우 객체 그죠 윈도우 객체의 윈도우의 디스죠 디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기 위해서 만약에 윈도우의 디스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내가 제가 어 아우터를 외치게 되면 아우터가 여기 안에서 찾을 거예요 그죠 찾다가 그 다음에 없으면 얘를 찾는데 이 첫 번째로 여기에서 찾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찾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작 변수에 어차피 처음에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얘하고 얘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여기 실행하고 여기를 실행하게 되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해보죠 도큐먼트 아이고 도큐먼트 점 어 라이 어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데이터 원 그죠 데이터 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때는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자 여기서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br을 좀 넣어 줄게요 br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복사 해 가지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디스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디스 데이터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여기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디스 데이터로 이렇게 그죠 자 이거는 데이터 원이죠 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윈도우 이거는 지금 윈도우 데이터 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 자 윈도우 이렇게 점 하고 데이터를 우리가 넣어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윈도우 객체에 들어가 있는 뭡니까 어 윈도우에 어 점 데이터가 있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함수 단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 여기에서 함수 단에서는 반드시 아예 분명히 우리가 어 윈도우 객체에 소속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면 여기서 우리가 호출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호출을 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어 뭡니까 도큐먼트 점 레디 를 먼저 좀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깜빡했거든요 자 여기서 자 요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 그죠 도큐먼트 아이고 잠시만요 아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제이 쿼리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제이 쿼리를 아직까지는 뭐 이어 이용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적어놔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도큐먼트 점 레디 를 하게 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펑션을 하고 자 익명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주게 되고 그죠 이렇게 잘라서 엑셀을 해서 자 밑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붙여 넣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디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윈도우 객체의 디스가 되는 거죠 왜 함수니까요 그죠 한번 확인을 해 보죠 그러면 이 결과 값은 어떻게 나옵니다 30 30 30이 나오겠죠 그죠 한번 실행을 해 보죠 자 30 20 20이 나왔네요 자 왜 30 20 20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함수를 생성했어요 그죠 함수를 생성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제가 분명히 아우터를 호출했는데도 불구하고 30 20 20 20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전역 변수를 이거를 이제 위에 이렇게 빼볼게요 한번 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30 30 30이 나온다 그죠 어차피 전역이기 때문에 도큐멘트보다 윈도우 객체가 상위 객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30 30 3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함수에서 이 함수에서 그죠 함수에서 제가 만약에 중첩 함수를 한번 넣어 보려고 해요 중첩 함수를 그러면 중첩 함수일 때 제가 어떻게 중첩 함수일 때도 디스는 윈도우 객체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시간에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것도 확인을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아우터 안에 우리가 이렇게 펑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그죠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어 인어를 제가 요렇게 넣었죠 인어를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인어에서 어 인어에서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어 갈로를 자르고요 그 다음 어 그러면 여기 딱 맞죠 그죠 딱 맞는데 어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첩 아니 중첩 함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첩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중첩 함수 그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도 30 30 30 30이 나올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을 해 보니까 어 왜 실행이 안 될까요 음 뭐 문제가 있나요 아 제가 호출 안 했군요 자 여기서 지금 아우터를 우리가 호출을 하면서 아우터가 호출이 되면 여기 안에서 이너를 다시 우리가 호출을 해 줘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어 이너라고 이제 넣어 줘야 되겠죠 그죠 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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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호출을 따로 해 줘야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중첩 함수에서도 윈도우 객체에 디스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면 되겠다 그죠 자 확인해 보니까 역시 30 30 30 30이 나왔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 가지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해졌다 그죠 어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함수 부분에서 의 그죠 디스는 뭐예요 디스는 윈도우 그죠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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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의 어 소속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 함수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울 때 어 제가 함수 부분은 우리가 계속 덮어 쓰고 덮어 쓰고 덮어 쓰고 덮어 쓰니까 결국에는 30 30 30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벤트 리스너가 걸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 복사를 해서요 자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우리가 3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3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벤트 리스너를 한번 걸어 보도록 하죠 이벤트 리스너를 걸었을 때는 제가 이벤트 그 리스너 자체 내 내용이 걸린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버튼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하고요 여기에다가 어 우리가 어 뭡니까 마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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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너 실행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어놓고 어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자 여기에서 어 도큐먼트 라이트 보다는 여기에서는 이제 콘솔점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음 우리가 제일 참에 했을 때 이벤트 리스너 했을 때는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은 제가 좀 지워 줘야 되겠다 그죠 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 요렇게 지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 달러 어 해가지고 우리가 어 이제 이벤트 리스너 버튼을 찾아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샵 하구요 마이 아이고 마이 버튼이죠 그죠 요렇게 마이 버튼을 이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 클릭을 아이고 클릭을 해주면 되죠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우리가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어 이거를 자 요렇게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콘솔 그죠 콘솔. 로그 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역시 어 아까전에 했던 대로 1 데이터 그죠 데이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플러스 어 여기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얘가 과연 이벤트 리스너 가 터질 때는 이 디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걸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 놓구요 얘는 디스 그죠 얘는 디스 넣어주면 되구요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이 디스 이렇게 넣어주면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세 번째로 윈도우를 넣어줄게요 윈도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역시 윈도우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리스너 일때 이벤트 리스너 일때 이 디스는 과연 누구의 디스인가 그게 중요한거죠 그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얼마가 나오는 아 제가 이걸 값을 안줬군요 자 여기다가 자 디스 데이터 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20을 주구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에다가 어 여기다가 30을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우리가 말했던 이 디스 데이터는 누구의 데이터가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스너 실행 하고 리스너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F12번을 눌러보면 자 어때요 30 20 요거 요거를 조금 땡겨가지고 자 제가 두번을 눌렀거든요 이렇게 그죠 30 20 30이 나오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디스 점 데이터 20 이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 디스는 그렇죠 바로 누구 거다 그죠 이벤트 리스너 에 이벤트 리스너가 터지는 이 저 버튼 객체에 이벤트 리스너가 터질 때 리스너 객체의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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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너 에서 는 디스가 뭐 누구 거예요 디스가 어 이벤트 가 터지는 이벤트 가 터지는 이벤트 가 발생하는 어 객체 에 것이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함수는 무조건 누구 거에요 윈도우 거에요 그런데 어 지금 현재 이벤트 리스너에서 터지는 것은 누구 거에요 그쵸 이벤트 리스너 가 터지는 그 객체 것이다 라는 거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일단 1차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소드 메소드 그죠 메소드를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 이 클래스 앞에 있죠 그죠 이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에서 이제 만약에 얘가 터지잖아요 터지면 얘는 객체단이 되는 거 이미 확인했다 그죠 확인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메소드 내부에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중첩함수가 있을 때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해 볼게요 이렇게 복사를 했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ex 얼마죠 어 어 이걸 닫아야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해서 ex 04 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어 이거는 1이고 2고 2 맞죠 예 3 그죠 그리고 4 아 4를 넣어 줘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메소드를 만들었다면 중요한 거는 이거는 클래스 거에요 객체 땅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토타입에서 이제 메소드 1을 정의를 하는데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펑션을 이렇게 아이고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디스 하고 제가 데이터를 했어요 그죠 위에 아 데이터를 제가 주지 않았군요 데이터를 여기서 데이터 하고요 여기다가 0을 줬다고 치죠 인스턴스 밑에서 어차피 생성할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가 디스 하고 여기다가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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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여기다가 20을 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 30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어 앞에 볼까요 어 여기 있죠 어 요거를 복사를 해서 자 공사에서 찍어볼게요 찍어보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빠른 가장 빠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땡겨 왔을 때는 땡겨 왔을 때는 과연 이 디스는 아이고 이 디스는 누구 걸까요 누구 거예요 자 우리가 밑에서 객체를 만들었어요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객체단에 디스가 되는 거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중첩함수를 여기다가 정의를 해 놨어요 클래스의 메소드 안에 중첩함수 그죠 중 첩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중 첩 함수 이렇게 선언을 해 놨단 말이에요 클래스 안에 그러면 과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그래서 inner를 호출을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호출을 해 줘야 얘가 이제 메소드 원이 실행이 되고 그죠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inner가 실행이 되면 얘는 과연 이 디스는 누가 누구 누구 누구의 소유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 드렸나요 이런 시간에 그렇죠 이거는 윈도우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자 실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 F12번을 눌러보면 어때요 30 30 30 30이 나왔네요 왜 30 30 30 30 이죠 이게 30 30이 나오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아 맞죠 제가 이게 이제 윈도우 꺼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뭡니까 디스가 뉴에 의해서 생성이 됐다면 이거는 20을 유지해야 되겠죠 근데 윈도우 꺼다 보니까 이렇게 밑에와 같이 실행을 하면 30 30 30이 나오는게 맞죠 아 제가 잠깐 착각을 했네요 저도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니까 여러분들도 정리를 잘 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클래스 단위라고 하더라도 그죠 어 여기서 여기다가 적지 말고 여기다가 적을까요 어 아무리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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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클래스 단위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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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중처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에서 중처 함수 에서는 누구 거다 이 디스는 디스는 바로 그쵸 윈도우 윈도우 객체 객체의 소속이 되는 것이다 그죠 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쓰는 일은 여기서 윈도우 객체의 윈도우 객체에 대한 내용들을 뭔가를 우리가 얻어낼 때 얻어낼 때 우리가 이렇게 쓴다 라고 했는데 그럴 일은 거의 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어 요거를 지우도록 하죠 요거는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첫번째 정리를 하자면 클래스 단에서 그냥 일반 메서드라면 이거는 디스가 객체단의 디스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번째 함수 부분에서 함수 부분에서는 무조건 중첩이든 그냥 함수든 간에 윈도우 객체에 소속이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 아니죠 이벤트 리스너에서는 아무 이유 없죠 그냥 여기에 터지는 이벤트 터지는 이벤트에 있는 그 객체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쓰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이제 중첩 함수에서 아무리 클래스라도 클래스의 형태를 클래스의 형태가 아니죠 클래스라도 뭡니까 그쵸 이렇게 우리가 중첩 함수를 쓰게 되면 이 디스는 클래스단의 것이 되는게 아니라 뭐라구요 윈도우 객체에 소속이 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예 지금까지 디스가 이렇게 이렇게 좀 짜증나죠 그쵸 짜증나면서 그런데 그래도 이왕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되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 디스가 이렇게 많은 용도가 있구나 최소 6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 이것도 소스를 보시고 이제 같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튼 지금까지 어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구요 어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암튼 어 저는 다음 어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구요 요거 정리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 다음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하